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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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한글자막, 11 human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갑자기 이 마음이 긴장하고 주의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갑자기 이게 뭘까 이 못재단 이 문장에 대한 답은 뭘까 라는 의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과하니 열게 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든 간에 남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 스님과 제가 볼 자의 마음 모두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머리가 길던지 아니면 머리털이 없던지 그것은 아무 문제 없이 말입니다.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성이 있고 우리는 그 모든 불성을 다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예외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실패 없이 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어떠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필요도 없고 또한 머리를 깎아 스윙승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머리털을 자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털을 무지의 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여러분들 내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이 내면 속에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무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항상 그 마음은 좋은 것, 나쁜 것을 만듭니다. 또한 이런 성과 악의 기본을 둔 마음은 분명히 탐과 진을 만들기도 하죠. 바로 이것이 화와 또한 화와 욕망이 우리들의 고통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세계에 다섯 개 오대 원소로 왔습니다. 메탈, 파이어, 워트, 워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렇지, 수, 화풍 그리고 또한 그 문질 메탈, 철 예 예 그렇다면 이 오대 원소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 현대 사회는요 이런 철기 이런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러한 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아주 많은 뜨거운 화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철도 사실은 나무를 죽이는 것이죠. 우리 숲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우리 지구가 오염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 이문법적 사고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중도를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내적인 마음의 평형 또한 바깥의 환경의 평형 또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우리와 바깥 환경과의 알맞은 평형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평형 또한 잘 이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5대 원서와도 좋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아주 조화로운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통이라고 부르는 작은 것들 그것은 분명히 없앨 수 있으며 생로병사 이 큰 고통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면 이 생로병사의 큰 4대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생로병사에 대한 입장 입장 표를 이미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분명하고 깨끗하다면 이 4대 고통인 생로병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분명히 맑고 분명하게 되겠습니다. 4대 고통이 큰 4대 고통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데요. 4대 고통은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뭐라 네 가지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4대 고통은 또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4대 재산이 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수경에 있는 10대 서원을 아시죠? 나는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싶다 라는 서원이 그중 하나고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장소에 우리가 원하는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는 것 자체는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되돌아 생각하면 우리가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재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흥이 일어난 수 일어난 사람 또한 우리가 늙어가는 자체도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성숙해 가는 익어가는 과정이지 결코 늙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어서 대자 대비의 마음을 갖추고 수행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그것이 영그러 다른 사람에게 더욱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 대신에 또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비로소 몸이 아팠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몸이 갖는 가치를 아시게 되는 것이죠. 또한 몸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아야 됨을 그때 깨닫게 되십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하나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것이 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몸을 가지고 계속 생활을 나간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방편으로 간단한 얘기도 됩니다. 사실 죽을 때 우리는 가장 명확하게 무엇을 가지고 가고 무엇을 남기는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바른 수행을 계속 하신다면 어느 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성제 이고 이 사성제 야말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데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사랑하면서 수행하는 이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 작은 우리가 겪는 고통 4대 작은 고통도 다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작은 4대 고통 중의 하나 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기는 하겠지만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인내할 수 있고 보호다 관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더라도 그것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현대 사회는 인간의 욕망을 더 부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가질 수는 없죠. 사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소비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상업적인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아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적당한 시기에 얻지 못 하더라도 이런 고통을 알고 계시죠. 원하는 것을 갖지 못 하는 고통 우리는 바로 이것을 바꿔야만 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항상 갖고 싶은 것을 갖지는 못 한다 라는 진리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보면 항상 필요한 것은 닮은 계속 결국 손나 영望 타이 조금 돌 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 하지만 여러분들의 욕망은 아주 뭔가 원하는 것은 아주 멀리 있다는 것을 그런 진리를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것이 우리가 전에 지어왔던 우리의 업에서 비롯된 것을 깨닫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조절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큰 4대 고통과 이 작은 4대 고통이 결코 다른 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한 점에서 출발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왔으며 어떻게 만들어져서 또 어떻게 흩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떠나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신심을 가지고 계속 참고하다 보면 그 대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이빗이라고 independent 호박형은 하는 존 facto 포 lyrics 성적을 이해하더라도 이 어떻게 지어왔던 이런 것을 마음에서 비롯됐다. 그런 말이 있죠. 일체 유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이 마음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경전은 그다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문을 듣고 기도, 단지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다는 아닌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바로 생각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만들지 않고 어떠한 것도 집착하지 않고 그 지점을 우리가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육조대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암흑, 워낙 공화다. 바로 이 모든 것이 공화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생각 이전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법문이 너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문과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포인트라는 것은 그 점을 얻으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늘 괴로움에 빠져 살면서도 이 괴로움에 어떤 실체를 있는 그대로 자각을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크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는 마음을 간절하게 낼 수 있을까요? 오늘 아주 아름다운 상과 강이 둘러져 있는 경상남도 진주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장마철에 보면은요. 비가 많이 내려서 강가에 있는 돌까지도 다 바깥으로 쏠려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럴 때 보면 물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갔죠. 그때 스님께서 그 물살을 타신다면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가시겠죠. 그럴 때 스님께서 그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결코 목숨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살을 거슬러 헤쳐서 이제 물 밖으로 나와야겠죠. 수영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서 나오셔야 됩니다. 바로 부탁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고통 속에서 고통의 원인을 아셔야 되고 고통의 결과를 아셔야 되고 고통이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아셔야 되죠. 사성제를 앓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에 빠져 있을 때 도대체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에 빠지셨다면 그 원인을 아시겠죠? 내가 빠졌다 입니다. 그것의 그 고통의 끝은 바로 그 강변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마른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그 고통의 끝이겠지요. 그 고통의 끝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헤엄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어떤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혹은 어떤 때는 매우 복잡하게 생각하지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한 답이 나옵니다. 매우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 해답 또한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잘 맞는 처방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고통을 받거나 고통을 받거나 아프다면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야만 하겠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에 빠져 있다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도 그럴 경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비디야 혹은 관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한 우리가 무지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보지 못한다 아비자라고 하고 이것은 보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무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밝게 빛나는 거울을 잃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맑은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 이전에 얻었던 그 거울인 것이고 깨끗하고 깨끗하고 분명하게 그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 거울을 되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1, 2, The gentleman were very fast. Go ahead. 오늘 부문 잘 들었습니다. 큰술 대로 말씀해주세요. 대두료리면 마이크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녹음이 마이크를 안 하면 녹음이 안 되거든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대두료면 마이크를 잡고 질문해주시고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질문하실 분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제가 드릴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부처님은 부처님께서 굉장히 많은 수행 방편을 이렇게 8만 4천 가지나 많은 방편을 쓸 하셨는데 스님께서 주로 수행하는 수행 방편은 무엇이며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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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id you ask this question to me? 왜 그 질문을 전화하십니까? 어떻게? 어떻게? How did it happen? 이것 때문에 그런 질문을 냅니다. 모르겠지. 아... 모른다고 대답하셨죠? 모를 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수행의 길입니다. You had many thoughts in a minute in a second How did I ask this question? But none of that none of that was true. 1분 혹은 수초 만에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요. So if you look deeply where did it come from? And you have 1, 2, 3, 4 all these thinking it ends in Don't know. You have a lot of thoughts but they all end up in Don't know. 그 거사님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요. 그 맨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가 도착하는 것은 모를 뿐 이라는 것입니다. So your mind got stuck. 자 그렇게 되면 머리가 완전히 거기에 딱 갇혀버리겠죠? Correct. 바로 그것이 맞는 답입니다. Keep that mind. 바로 그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Make it as a tool. Make it as an asset of your cultivation. 자 그것을 우리의 수행해야 되는 어떤 자산 혹은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좋은 여행 하십시오. One more questions. 제가 제가 예. We didn't forget you. So 아까 선임 법문 중에 우리 몸은 5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비의 고통은 4대의 우리 몸이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몸은 4대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이해해갑니다. 몸 자체는 그런데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5대로 고통받는다고 5대가 고통받는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 그것 좀 한번 여쭙고 싶고 5대라면 그것은 지수화풍 공식대 중에 10이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잠깐 제가 다시 고사님 질문 중에 아까 제가 지수화풍 이라고 한 4대 원소 그게 제가 잘못됐습니다.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몸을 이루는 5대 원소라는 것은 철 나무 물 바람 그리고 스님 저 땅 저 땅 그 저기 토 예 흙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5대 원소였고요. 아까 그 4대 그것은 네 그것은 아닙니다. 생로병사를 말씀하시는 거고 아까 작은 스몰 사퍼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네 팔고입니다. 그 팔고의 사고가 큰 것 큰 것이고 다른 사고가 작은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고통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그 그래서 제가 아까 그때 잠깐 작은 고통에 대한 설명을 없이 그냥 가셨기 때문에 예 그때 약간 헷갈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공이 공화하다는 만두에 만두가 어떻게 되십니까? 만두를 드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만두에 찢어가요? 만두에 찢어졌어요. 만두에 만두가 어떻게 되실까요? 공암으로 만두 속을 채워넣는 방법을 아신다면 그 공암이 공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생각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소견으로는 생각이 가득 차면 벌레고 새기고 생각이 사라지는 게 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그게 공인지 아니면 없다고 막연하게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편안한 상태의 공인지 만두가 꽉 차있다고 해서 그게 색으로 공을 표현해서 마음이 편한 건지 거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두 번째 문장서부터 놓쳤습니다. 처음에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각을 갖는 것이 생기고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여러가지로 번뇌가 잃어가지고 인만 번뇌가 새기라면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고통이 사라진 걸 공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거사님은 아주 훌륭한 불자시기 때문에 거사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지금 다 표현하셨습니다. 자 불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거사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거사님 마음을 최고에 있는 이 많은 생각들 그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어떠한 불교의 이론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사님 경험에 의해서 대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그 순간이 거사님은 바로 거울과 같이 모든 것을 그 현상이 있는 여여한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입니다. 또한 그 대답은 거사님의 생각에서 나온 답이 아닌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이 그 사님이 번뇌 망상이 차 있는데 이거는 공이냐 아니냐 그러면 이 번뇌 망상을 전부 다 지었을 때는 공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번뇌 망상을 계속 떨쳐나갑니다. 떨쳐나가다보면 어느 한 지점에 일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일념이 우리가 계속 그 일념을 가지고 수행을 하다보면 무념의 상태에 돌아오는데 그 무념의 상태가 어떤 경기냐 하면 건강경에서 응모수증이 생기시면 정말 집착없이 그 물질을 보든지 지나가라는 뜻이지 그 마음 자체는 없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완전히 멍하여 없는 상태는 뭐냐? 멍한 거 이거는 무기공입니다. 무기공 멍청한 거 정말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이 되었는 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번뇌 망상하고 그걸 지우는 것하고는 조금 분별이 되었고 우리가 봉을 많이 마련할 때는 점에서 물질을 가지고 마련을 많이 합니다. 물질 그래서 그거는 물리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니까 오늘 시간상 그 설명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아주 casual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평가와의 내용이 굉장히 다른데 저는 어렸을 때, 평가와의 내용이 좀 다른데 저는 이제 가족의 학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족의 학습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질문은 한국받아도 더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좀 비형식적인 사람이라서 항상 그 내용과 형식을 다르게 생각하고 항상 그 내용을 좀 더 우위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나이들다 보니까 내용하고 그 형식이 똑같은 중요한 등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간소하게 예물이나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가정예배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거기 할만한 적당한 형식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신 것은요. 어떤 형식과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자, 저 모양을 한번 봅시다. 아주 아름다운 컵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우리는 저 컵에다가 뭔가를 채우죠. 차를 채우죠. 차 속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렸을 때도 컵과 그 안에 있는 차를 구별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도 컵과 그 안에 있는 차를 구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차를 마시는 것이지 컵을 마시는 것은 아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여러 가족과 함께 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가정예배를, 가정예보를 권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곳에 시간을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가족 중에 몇 명이나 가정예보를 참여하고 싶은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수행은 바로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고 또한 우리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가정예보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식구들 중에 누구를 강요해서 그것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 수행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그냥 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결코 가족이 함께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얼마만큼 성장해서 그 맛을 볼 수 있는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주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식과 어떤 벽을 쌓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제일 나쁜 결과는요. 아, 엄마 싫어! 이런 것이죠. 자, 여러분들 자식이나 식구들이 점점 수행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은요.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이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는 없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좋아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작은 문제들로 고민하다가 커서는 아주 큰 문제가 많이 생기죠. 자, 여러분들 스스로나 아니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행으로써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이나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혼란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좀 더 맑게 분명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란도 점점 사라질 것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하고 영불하고 또한 앉아서 참선합니다. 절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절을 하고요. 또한 영불할 때도 아무 생각을 가지지 않고 영불만 합니다. 또한 참선을 하게 될 때에도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들이 다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와서 조금 전하고 조금 영불하고 조금 참선하는 그런 일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거울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대로를 비춰줄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자기 전에 네가 좋은 꿈을 꾸고 싶으면 관세음보살 영불을 좀 해보고 자려 하고 일러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의 꿈에도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저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만났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럴 때 엄마는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관세음보살님이 꿈속에서 너에게 뭐라고 하시던 어, 잊어버렸는데 자, 다음번에 꼭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관계가 성립되고 그것은 또한 좋은 실천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질문 받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질문 받겠습니다. 불류티비에서 성인법문을 들었는데요. 어떤 보살님께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다가 참선을 이렇게 한다고 앉아있는 게 자기한테는 무엇이냐고 오히려 봉사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 않겠냐 그렇게 성인께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성인께서 그때 봉사를 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수행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성인께서는 언제쯤 그러면 봉사를 하는 게 알맞은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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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봉사를 하는 것은요. 참선을 대신하는 그것이 먼저고 그것이 나중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혜를 가지고 지혜 없이 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 좋은 의도로 행하는 것이라도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선한 것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모형새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한다면 그 봉사가 결국은 다른 사람 그 봉사를 받는 사람이 보살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봉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보살님은 누구에게 그것을 봉사를 할 것이고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생각하셔야 되겠죠. Going to be honest But there you go What you think 참선을 하면 자기 마음을 도로에 가라앉혔을 때 그 어느 정도가 돼야 그 봉사를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거달리지 않고 어느 정도의 그 참작의 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어떤지 수행이 어느 정도 무려기가 될 때 어떤 의료가 될지 알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교수님께서는 교수님께서는 교수님의 교수님께서 свои 교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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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 그때 제가 그 보살님께 대답을 했던 그것은 그 보살님의 그때의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그 보살님의 마음에 대한 답입니다 그때 그분한테는 그 답이 아주 적확했습니다 네, 보살님은 보살님 스스로의 문제를 물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꼭 해석해 주실 때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칭호를 하면 스스로의 눈을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나왔습니다 네, 참... 네, 참... 네, 참... 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참선을 저도 이제 시작한지는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올바른 참선의 자세나 또 내지는 생각 자체가 지금도 너무나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이게 큰 스님들의 본문을 듣거나 하면 이게 그 마음은 약간은 잡을 수 있는데 이게 혼자서 잡는 한다는 게 이 머릿속에서 영화가 몇 편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좀 다 잡을 수 있을지 네, 오케이 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은 장선의 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어떨까요? 경선은,lege선은, 경선이 참전자인식으로 membri는 수 있는 일자의 선택지입니다 네, 직접 점점, 경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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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soul은, 경선은, 경선은, 경선을, 경선은 Opportunity, 경선을 가볍게 내 생각했습니다 예, 방송은, 경선은, 경선은 경선이, 경선의 장선이 incent조합니다 네, 로백이 동화하는 것입니다 how can she control all those things? 자, 초반신자에게 제가 드릴 충고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시부도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 그 소를 만나서 봤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소의 엉덩이 부분이고 그 색은 무슨 색입니까? 갈색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업을 처음 들여다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는 그 업은 여러분들 자라서 그러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수행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영화에 결코 끄달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에는 아주 큰 화면에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이죠. 아무도 그 영화가 영사기에서 쏘아져 나오는 그 뒤를 돌아보면서 어디에서 이 그림들이 나오지? 하고 쳐다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화관에서 영화관에 일단 들어와서 영화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러 들어왔는지 명백히 알고 들어온 것이고 그것은 결코 뒤를 돌아보게 만들지는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화관에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볼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기쁜 것을 주지 않는 것을 알고 그렇게 되면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영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를 돌아서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 건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다 보면 그 필름은 끝나게 되고 밝은 빛만 그 화면에 남게 되겠지요. 자, 우리는 계속 우리가 우리 속에 만들어가는 그 영화를 관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 우리가 우리 속에 만들어가는 그 영화를 관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면 그 영화의 끝을 볼 것이고 그리고 영화가 끝난 뒤에 그 밝은 빛을 여러분들 모두가 보이게 되실 겁니다. 자, 생과 생 여러분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함께 수행정진해서 함께 깨달음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